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에 김오수 같은 분이 검찰총장을 맡고 있었다면 조국 사태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일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그런 가정을 붙일 수가 없지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서 여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전거하거나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 KBS 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의외의 발언을 털어놓습니다. 결론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조국민족선속이 윤석열 손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국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20초 분량의 인터뷰에서 10분 24초부터 바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최경영 KBS 라디오의 사회자가 묻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런 조국의 시간이란 책에서 많은 부분이 화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답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책에서 조국 장관이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분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 책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맞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천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다뤄뒀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도 책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총장으로 추천할 때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의총장에서도 윤 총장 추천의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에게 우려된다,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다시 사회자인 최경영 KBS라디오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봤습니다. 그런 의견을 둘 다 전달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자 다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려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 즉 우리가 특수부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특수부 권력 해체가 아닌가요? 그런데 특수통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특수통을 강화하고 갔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개혁과는 반대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돌이켜봐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돌이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라디오에 나와서 행한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가 추천하고 천거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박용진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조국 고수는 펄쩍 뛰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서 분명히 남겼습니다. 조국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왜 이런 부정확한 말을 하실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조국 교수의 반박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6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봐야겠지만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검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임명 과정까지 가게 됐는지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궁금하고 반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평평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5월 31일자 한국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전후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입장은 조국 교수가 이번에 쓴 자신의 자서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중기 기자가 기사화했습니다. 인용문이 나온 걸로 봐가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할 뿐입니다.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표현은 털렸담, 털린 것입니다. 민정수석식 역할은 후보자 검정인 만큼 형식적으로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추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윤석열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한 파격 인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안팎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반면에 2년 뒤인 윤석열 전 총장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 때는 청와대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고 조국 전 장관은 전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 문재인 대선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이 특별히 강한 우려를 피력하게 됩니다.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 뺏속까지 검찰주의자, 특수부지상주의자,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여건해서 상당했다는 뜻이다. 실제 검찰총장 윤석열을 향한 이 같은 우려는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조국 전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의 반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건 조정 등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세에 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반 의견을 모두 보고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논란의 씨앗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에 대해서 그는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것이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입장에 서서 한국일보가 5월 30일 날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천거했고 그 천거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대곱씹어보는 그런 여당 사람들이 꽤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최근에 조국과 박용진의 그런 윤 총장 임명과 관련된 그런 서로 다른 주장은 한번 경청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ada Read by macbi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